3명 있고 여기도 3명 있고 아 나 얘 뭐야 야 이것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 이것들이 둘이서 서커스를 찍고 있네 이제부터 보여줄게 얘네 완전 서커스 해도 돼거든 얘네 보이지 얘 야 이거 봐 이거 이게 사람이냐 이게 박쥐지 이게 봤지 요 요 요 요 야 이게 머리를 걷다가 야 이 정도면 헤드스피 해도 되겠다 헤드스피 해도 되겠어 아니 도대체 출입문에서 왜 그러고 있어 왜 출입문에서 왜 아 나 얘 때문에 웃겨 죽겠어 쟤 어떡해 우리 누님들 내가 금방 보내드릴게 알았지 우리 누님들 딱 보니까 둘 다 남친 내려와 간다 간다 그렇지 간다 옆으로 빨리 간다 간다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 어이 총각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거의 다 왔어 내려가 빨리 가 언니들 빨리 내려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이런 걸 버텨 버텨기를 저기요 저기요 어이 두 분 아니 바닥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전 여기서 또 바닥에서 이런 거 이게 무슨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 아 나 쟤 또 시작 야야야야 얘 또 어디 올라가 있는 거냐 미시겠네 얘들 때문에 진짜 아니 그냥 바닥에 헤드 스핀을 해 야 야 이게 사람이니 이게 기인 열전이지 이게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이걸 암으로 어떻게 돌리라는 거야 이거를 하하하하 아 아 아 나 얘네때로 죽을 거 같아 아 얘 하얀색 얘가 제일 웃긴 거 같아 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다섯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내 목표는 이 이쁜이들 얘네 괴롭히는 거였는데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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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좀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어 요 회색 바닛이 얼마나 귀엽겠다 요렇게 어 요렇게 이쁘게 타야지 요렇게 스텝도 밟아가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댄스 그룹이에요 아 아니 얘들 얼마나 이뻐 바지도 똥고에 끼고 좋잖아 이거 어 이렇게 좀 타 니들도 이쁜이들